안녕하십니까 턴오프웨이티비입니다. 아 참 질문지가 많은데 약속대로 어저께 한 부분의 질문지에 이어서 뒤편에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들고 왔다가 별들은 그런 무엇 누가 설치한 건가요? 라고 이런 난해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날 그 컨퍼런스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갖고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그리고 퍼포먼스로 지구본 뽀개기라는 그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다행이네요. 이거 설명하기에 참 좋다. 지구본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운성이 지구로 떨어져서 가끔 아니면 비껴나갔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운성이 와서 어디 추락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운성에 우리는 접근 권한이 없으니까요. 이 운성을 분석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만지고 이를 좀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치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짧은 영상을 빨리 하나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또 선조부터 항상 우리는 운성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셨죠? 어떤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지구 우리 한국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돼요. 이 운성이. 만약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운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운성의 충돌이 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아래에서 또 위로 올라오는 게 되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뉴스를 봤냐면 운성이 지구를 비껴갔는데 그 위치가 이제 또 우연치 않게도 한반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갔는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목격이 됐는데 또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360도 구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평하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본 뉴스는 제가 이걸 갖고 또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알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성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로 봤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평평하다고 하면 말이 되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지구 반대편이기 때문에 적도를 기준으로. 업앤다운이라고 그러죠. 내가 한국에 있어서 위쪽이면 당연히 오스트레일리아는 반대이기 때문에 아래가 우리랑 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운석의 충돌은 운석의 빗김이라든가 어떤 운석의 형상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다시 말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운석이 충돌을 한다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수평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수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운석을 봐야 돼요. 빗겨나갔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운석을 봤을 뿐 아래에서 수평선을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운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시 말해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컨퍼런스 때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촉박을 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에 관해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은 별의 운동. 대부분 그때도 컨퍼런스에서도 말을 했는데 달을 봐라. 달의 분화구가 어떻게 돼 있냐. 정확하게 직각 90도로 찍히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평평한 곳 또 비록 둥글다고 하지만 대각선으로 때린다 그러면 홈이 파여야죠. 홈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단 하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중에는 솔직히 좀 밝히려고 노력을 하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많이 갇혀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이어서 계속 이제 임작가가 저랑 또 이렇게 만날 시간이 또 여의치가 않게 될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지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운석이 이제 뭐 비껴나갔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학년인가 4학년 때 어떤 뉴스를 봤냐면 약간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운석이 비껴나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360도 9에서 한국이 그 적도 위쪽에 있다. 북이 33도 위쪽에 있죠. 제주도가 33도 정도 되고 38도 위쪽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는 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수평선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운석 같은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360도 9가 아니라 평평한 상태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분이 질문하신 것은 별은 무엇이냐라는 매우 난해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있어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 아니 진실이면 진실이고 사건이면 사건이고 사건의 진실이면 진실인데 실체적 진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 거짓도 진실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체적 진실은 그냥 진실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평평한 지구에 떨어지는 별이라고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별에 대한 실체. 이게 하나의 빗덩어리라는 것은 저번 컨퍼런스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를 직접 가서 픽업을 해보고 그런 거를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브라질이든가 이런 데 많이 떨어져서 가보면 운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조명기구 같은 걸로 보일 정도로 파이어볼 같이 생긴 것들이었는데 그게 일단 떨어지면 이상한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 안에는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사람들의 건강이 피폭이 될까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이라는 것은 제가 아직 우리가 실체를 실체적 진실을 알기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떨어졌던 운석들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최소한 이것은 둥근 지구에 떨어진 운석은 아니다. 왜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든 아래든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보였다.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운석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우리가 알려는 것은 좀 더 깊게 바라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터너피리티비였습니다. 터너피리티비였습니다.